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의 새 사업자를 찾는 공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. 강기정 광주시장은 출입 기자단과 만나 상가 면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총 사업비의 10%인 협약 이행 보증금 기준을 다시 세운 것을 골자로 한 공모를 10월 13일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공모는 앞서 어등산의 복합 쇼핑몰 투자 의사를 밝힌 신세계 프라퍼티가 제출한 사업 제한서를 기반으로 하되 더 나은 민간 개발자를 찾는 제3자 공모 방식이 적용됐습니다. 다만 광주시는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신세계에 대한 가점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